안녕하세요. 도봉구 기자단 정민두 기자입니다. 지금 이곳은 도봉구 초안산 근린공원입니다. 주말을 맞이해서 아빠랑 엄마랑 아이들이랑 공원에 와서 공놀이를 즐기고 있는 도봉구 시민들 모습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마스크도 쓰고 외출을 했습니다. 추안산 근린공원 정상입니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뷰입니다. 추안산 근린공원 정상입니다. 주말 오전입니다. 다들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에 두기를 위해서 다들 시민들이 마스크를 한 모습입니다. 2미터 이상 간격을 유지하면서 산책을 자유롭게 즐기는 모습입니다. 이상 도봉구 기자단 정민두 기자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